솜사탕 먹고싶다 솜사탕 싫어? 안돼 난 좋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축제를 다 가보네? 싫어 절대 안 사줄거야 솜사탕 안 사줄거야 대학교 축제를 몇년만에 와보냐 솜사탕 진짜 많네? 그게 많잖아 누군데 그래? 몰라 누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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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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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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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 아니다 저쪽으로 가보지 뭐 구석구석에 다 있어 저기도 있고 그럼 저기만 있는게 아니야 저거 뭐야 야 저거 음악 나온다 도와임만 주나보지 도와임만 주나보지 도와임만 주나보지 도와임만 주나보지 알겠어 도와임만 주나보지 그렇지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한번 봐봐요 여기도 도와임만 주나보지 원호 워너면 우리 딸내미 장난 알겠네 도와임만 주나보지 도와임만 주나보지 도와임만 주나보지 도와임만 주나보지 도와임만 주나보지 뭐하는데 여기? 뭐하는데 여기? 뭐야? 우와.. 안했어요 이게 뭐야? 야 밥먹는데 술 먹는데 여기서 체육대회 있잖아 체육대회 왜 있었지? 오빠 여기 있었지? 취하면 어떡하지? 취하면 취하는거지 뭐 난 여기서 술 안마셔 여기도 또 술집이야 그러게 이것도 술먹어먹어서 그냥 대학왔나 야 부러워 아 지저분해 아이고야 이런 맛이지 와 장난 아니다 축제는 이 맛이지 아 재미없어 아 재미 하나도 없어 어디로 나가지 그럼? 아 여기 담배 피는구나 그래 나가 앞으로 질러나가 질러나가 와아 꼭 이렇게 술을 먹어야 돼? 하하하하 엄마 대단하다 와 야 학생이 가다 치울거 아냐? 어우 담배 냄새 우리는 듣길로 성인이니까 펴도 돼? 성인이니까 펴도 돼 대학생이 펴도 돼 그치? 근데 그런거 치고 너무 많이 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소리 이게 진정한 대학의 축제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인디스럽다 아아 하고 그냥 좋은거지 뭐 음악 들으면서 얘기하고 glorified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